자막 by 한결됨 자막 by 한겨드렸다 주은지 자막 by 한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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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주나요? 오예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고 위에는 구름이 많구여 자막 by 한결됨 저 앞에 꽃이 있네? 일단 버섯 먹고 달려가면? 어! 꽃이! 위에 구르메가 준거구나? 다시 줘라 어디로, 어디로 뿌릴거니? 땡큐 땡큐! 또 줬어? 한 대 맞고 먹고 무지길때 지나가고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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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길 제길? 아 marry 꽃 나오네요 저 밑에는 uarIn 어어어어어 아 이게 맞아? 아 가시라서 낳는거구나 왜 맞나 했네요 저기 밑에 가시 뚜껑이 있네요 그럼 작은 상태로 그냥 가시 뚜껑으로 가버릴까 내놔 어차피 여기서 이걸 주거든 제발 다시 줄세 좀 타이밍 좀 날아가고 싶은데 너가 방해를 하잖아 아 그만 좀 해봐 날아가 구름탑 끝났네요 오호호호호 JK님 안녕하세요 요 야 이거 바로 날지도 못했는데 가시 뚜껑도 바로 안 끼고 나잇샷 이 화살표의 의미는 오우야 여기서 이제 일로 가 어 위에 뭐가 있네요 아 켜 있구나 어허 버려야 버려야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으으 우라하 이게 지금 신발 큰 걸 타base 이렇게 불이 세집니다 이 형아 다 뚫고 가죠? 안돼 맞겠다 다시 돌아갈까? 안돼 제길 다 뚫어버리겠어 다 뚫고 간다 내려와 다 찾고 간다 아 제발 그만 살아줘 아 오케 가라 너 몇대맞으면 가냐? 10대맞으면 가냐? 이거 데미지가 몇이지? 와 멸대도 아닌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낑겨 죽어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좀 어음 오지 말란 말이다 어우 불 뭔데 그게 안 밝혔다고요? 아아 진짜 어휴 피스위치가 어딘가 있을텐데 아휴 진짜 유심한가? 유심한가? 그건 아니네 이건 아니죠 컴온 스프링을 잡을 수도 있긴 한데 거북이 지금 날려버려서 망했나요? 설마? 아니 근데 이거 피스위치를 어떻게 밟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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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떨어지면서 피스위치를 잡으면서 앞으로 가야되는건가? 아잇 아잇 바로 밟네?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올라가야되는거야 결국? 잠시만요 내가 너를 올라가는게 더 이득 아니냐 이거? 이 파이프 뭔데? 어차피 일로 와야되는거 아냐? 아하아아아아아 승강아 여기 오면서 맨 오른쪽으로도 돌이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잠깐 냈습니다 말이 안되는거긴 한데 가시돌이 밟으면서 올라가게끔 해놨는데 그럼 못올라가는거니까 물론 타이밍을 맞춰면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이게 요실을 타면서 이게 왼쪽으로 확 가져버리나? 근데 타도 되는데? 위에 히든 블럭을 안 막아놨으면? 에어장 에어장 은엑 에어장 깜빨빨빰타단 빠단빨 아, 설마 일로 떨어지면 못 깨나? 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스 땡큐! 괜히 꽃먹고 스타먹고 시간만 날렸네 요시타고 아! 이란이란 제...사람은 다 안먹고 그냥 정석으로 갔을 수도 있구요 원래 그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돌 위로 올라가서 뭐 발판 밟고 이렇게 왼쪽 위에 파이프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걸 한번에 들어가서 아 이게 죽어! 으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파이프 들어가는거지 하아... 그냥 떨어지면 되는건가 버려버려 엉켓들아 해야돼 네... 잠깐만... 3단첩후? 아... 오케이... 쿠파가 있네요 날아오지 않을까? 오늘 중에서 안 오나? 안오니? 좀 뭘 좀 주던가 좀 아아 진짜 이정도 왔으면 뭐 줘야되는거 아뇨? 가버렷! 넌 살았구나 제발 점프해줘 제발 원해 점프를 원해 오케이 후후 간신히 살았다 GG 방금 거의 죽은건데 진짜 간신히 살았죠 다리에 거의 겹쳐있긴 했는데 판정이 안맞는 판정이여가지고 10-4 이 문을 들어가 이 문을 들어가 가볼까? 여기네 하하하하 내려가질 못해 나 저거 톱니쪽으로 나오는줄 알았는데 하나 주자 하나 주자 하나 주자 그렇지 요시까지 감사 이게 맨 횡재야 스프링을 쌓아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왜 아 꼭 하나정도 아잇 그게 바로 떨어지니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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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요시 버리기싫어 요시 버리기싫어 요시 필수보 일단 근데 결국 여기로 나오면 요시 버리는거잖아요 제자자의 의도는 난 버리기싫다 아 왜 그게 안 밟히는거야 올라가면서 맞네 이러니까 아 나 진짜 뒤로 갔다가 오케이 잭보인 이제 마지막 요시구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원래는 벽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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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겠죠? 그러나 나는 요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게 없지 스프링? 바닥이 떨어져 버렸으면은 리셋이 될텐데 그렇지? 우후 우후 이게 요시로 머금고있어도 빠르거든요? 그니까 원래 뭐 들고있으면 빠른데 요시에 요시로 먹고있어도 빠른건 똑같애 점프하지마아아아 으아 으아 타야돼 요시야 요시야 오케이 좀 비켜줘 GG강 나오죠 이제 슬슬 잭퍼 요시 요시 안데 안돼 안돼!!!! 안 돼 다 느려요 다 느린데 요시야 소시 귀야나다 파티 요시 운동하네 후우! 야 아까전에... 두번째 배웠나? 그것도 멕시코 아니었나요? 야... 보통 일본맵이 많은데... 요번에는 좀... 멕시코가 두개나 걸리나니... 나온다! 낑긴다! 길은? 길이 열어갈랜가? 아하... 여기 왜 들어왔니? 보너스만 벌려고 들어온거니? 오우 다행이다! 쳐주세요, 아! 안 돼! 그만 밀어! 결국 여기로 올라가는거야? 처음부분? 결국? 떨어진다 떨어진다 꽃 아까 많이 주던데 좀 주자 꽃 스프링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네요 나 방금 죽을뻔했네 불 올라오는지 몰랐었어 여기 앞에 부분은 어우 파이어바 타이밍 좋았고 버섯 감사아 점프 이건 꽃이겠지 버섯 상태인데도 그냥 버섯이야? 떨어지는 발판이 아니고 그냥 바닥이었네요 발판이 아니고 그냥 바닥이었네요 잭포어 좋았쓰 뭐지 이거? 꽃 주나? 뭔데? 여기 밑에 부분이었네요 아까 거기 여기 밑에 부분이었네요 아까 거기 아까 최고 빰빰빰 안 돼! 땡큐 뭐 나온다 이거 벨트가 움직여야지 오른쪽으로 가지겠는데? 아 점프가 안 됐어 와우 감사아 너무 빨라가지고 타고 내려간다 그럴 필요 없는데?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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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어어어어어얽 크흐흡 스프링을 선택했어 피스윗이랑 파워가 다 있었지만 아하 요걸 위해서 물론 파워를 가지고 왔었으면 쿠파를 맞춰서 쿠파를 잡았겠지만 쥐 마지막 맵이었죠 요번 백마리오도 무난했고 저의 태국은 이정도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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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